빠르게 하이라이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5회 5청원배 우리나라 대표선수 우리 김은지 프로 대 조우웅이의 대결인데요. 둘 다 뭐 슬기도 강하고 힘도 엄청 강한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우웅이 선수는 재작년에 5청원배를 우승한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성적이 안좋아서 이번에 자국 예선에서도 좀 떨어져서 선발 예선 떨어져서 이번에 와일드카드로 참가하게 됐는데 요즘 분위기가 좋은 김은지가 과연 조우웅이를 상대로 어떤 바둑을 보여줬는지 빠르게 하이라이트 한번 선구처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김은지 선수 기세가 워낙 좋거든요. 초반에는 조우웅이 선수가 되게 단단하고 슬리적으로 판을 짜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힘을 비축해 놨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서부터 첫 번째 접근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를 붙이면 이쪽을 붙이면 저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넘어서 흙집을 좀 알맞게 드러내면서 백두를 계속 공급을 하겠다 이런 아주 좋은 뜻이었고 여기서 이렇게 반발한 것도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바둑을 잘 짰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약간 조우웅이 선수가 두터운 선수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있는 자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컸어요. 이쪽을 늘면은 다시 한 칸을 뛰더라도 이쪽에 별 맛이 없거든요. 이게 또 왜 컸냐면 차후에 또 여기가 붙이고 호구치는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렇게 흙이 먹고 나니까 너무 깔끔해지면서 실리가 크게 들어간 거죠. 바둑이 굉장히 단조로워졌어요. 약간 좀 낙관을 한 것 같은데 이 판단이 좀 아쉬워서 여기서 약간 흙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굉장히 배기가 괜찮다고는 봤는데 약간 미세한화만 배기가 좋다고 하는데 흐름이 거의 흙이 넘어갔다고 대국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하이라이트죠. 이쪽을 이렇게 젖히는 것은 호구쳐서 쉽게 수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꽃놀이 패죠. 그래서 늘었는데 사실 여기서 백이 여기를 이렇게 젖힌 수가 약간 좀 조급함에서 나온 욕심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어서 살렸으면 5대5였거든요. 젖혀 이으면은 이렇게 호구쳐서 간단하게 사는 모양이고 원래는 여기를 치중 가서 잡는 게 있어요. 막으면 이어서 이쪽이 이렇게 못 사는 모양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잡으러 가는 게 있지만 지금은 배석이 이쪽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끊어먹고 넘어갔을 때 붙여서 연결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빠지진 못하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쪽을 잇고 타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리거나 해서 흙이 약간 기분 좋은 흐름 속에 끝내기 승부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젖혀간 수가 일단 첫 번째로 이상한 수였고 찔러갔을 때 여기 호구친수가 졌으면 패착이죠. 이수가 약간 사활을 착각을 동반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거의 뭐 한 수 놀았죠. 그렇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호구로 쳐버리니까 이 104점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뽕으로 들어갔죠. 부분적인 부분만 보면. 단수를 치더라도 이으면 붙이더라도 붙여서 이 모양이 별묘하게 못 살아요. 중도를 넓히려면 뻗어야 되는데 먹여치고 붙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은 있지만 이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몇 발짝 못 나오죠. 이렇게 되면 다 잡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의 이 호구친 그런 확신이 상당히 정확했던 그런 수였습니다. 밀어놓고 이쪽을 늘었는데 사실 이 수도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김은지 선수가 저공인 선수보다 좀 앞서지 않았나 싶어요. 저공인 선수는 여기 막았을 때 단수 치고 여기 끊어서 이렇게 패가 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길 뻗으면 찔러서 못 끊죠. 그래가지고 때려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이으면 이렇게 살게 되니까 이렇게 끊어서 꽃놀이 패가 되면은 아직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런 꿈 같은 그런 것을 단박에 깨는 수가 이렇게 붙이는 수가 바로 묘수입니다. 배붙임의 묘수라고 하죠. 김은지는 사실 시간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 저 배붙임의 묘수를 저게 제 생각에는 뒤쪽에서 호구 칠 때부터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살 좁은 공간 안에서 수입기가 굉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막으면 그때 여기를 막아서 여기를 끊는 게 안 된다는 뜻이죠. 호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치고 뻗으면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붙였을 때 이렇게 두는 것도 이것도 역시 못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붙인 수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죠. 하지만 이렇게 바둑이 김은지 선수의 승리로 끝났다면 참 정말 김은지 선수의 명곡이 될 법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지금 보면 우아기 쪽에 저런 배붙임 당하고 몇 수 더 진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치 뭐 결과는 쪽이지만 저 대마를 좀 모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빛맛을 조금이라도 노려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교환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은 좀 툴기 연장책 느낌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제 우아기 쪽에 돌을 생으로 때려잡혔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앙에 흘러나온 저 여덟점과 그리고 상변에 있는 돌을 좀 엮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치중한 수도 부분적으로 보면 엄청나는 맥점이에요. 그냥 막는 것은 너무 이렇게 붙여서 활용할 것이 보이니까 여기를 먼저 응스타진 해서 막으면 그때는 찝는 수가 가능하죠. 이제는 여기를 찝어서 흙의 안형을 없애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 대득이고 실자처럼 이렇게 받으면 그때 막아서 받으면 그때 막아서 차후에 이런 막고 날일자를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또 수들을 또 보여줍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진짜 뭐 김은선생의 만승 그런 무드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중앙으로 홀로 나온 대마가 절대 몰린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 저치고 치고 이은수가 바둑을 끝내려 간수죠. 먹어주면 그때 씌워서 이쪽은 한 점 먹는 건 별거 없으니까 아주 보기 좋게 장문 연결돼서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백이 이렇게 나온 수가 약간 좀 머리가 아팠고요.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치고 치고 이을 필요 없이 그냥 막아서 이렇게 판을 살기만 했어도 사실 뭐 그냥 욕전당한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중앙으로 뛰어나와도 될 것 같고 어정쩡하지 뭐 이렇게 약간 좀 책략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만 둬도 사실 바둑은 워낙 흑이 좋았거든요. 뭔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둘러 했던 게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기회를 줬던 수였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지금 돌은 여기 두고 있지만 사실 지금 더우웅이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수가 선수가 되냐 안 되냐 잖아요. 돌이 어디 이쯤에만 이렇게 오더라도 이 돌을 몰면서 여기에 다시 살아나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계속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더우웅이는. 그런데 김은 선수가 순간적으로 저기 나오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간과한 것 같아요. 계속 몰아쳤는데 일단 이 넉점이 잡히지가 않는 게 약간 좀 기분 나빴고요. 그러니까 저 화면에 활용하는 수단 저 대마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수단도 좀 간과했던 것 같고 저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백이 버텨올까라는 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도 아쉬웠던 게 여기가 또 젖히는 수가 상당히 엄청난 요처였거든요. 막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수를 이렇게 치면 모양이 많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좌변 흙 세정을 버려도 충분히 흙의 형세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 놓친 것도 좀 아쉽고요. 보니까 지금 계속 화면에 뚫고 나오는 그것도 계속 강가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막을 때까지만 해도 김은 선수는 이겼다고 봤을 것 같은데 설마 이 놀이 죽겄어 막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약간 여기서 약간 느낌이 좀 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또 느니까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까 윤상원 말대로 이쪽이 이렇게 느는 수만 선수가 되면 딱 벌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씌워온다든지 해서 흙이 좀 많이 위험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늘고 버텼는데 그나마 여기 느는 수를 발견을 해서 좀 어지러워졌으나 그러니까 이 중앙을 계속 모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 우아귀 쪽에 저 뚫고 나오는 수를 계속 노리는 거잖아요. 한 칸 뛰는 수도 마찬가지로 네. 결과적으로 이수가 약간 좀 아쉽네요. 이수는 여기를 아 힐렀을 때죠. 그냥 끊는 것보다는 이쪽을 단수치고 막고 이 붙이는 수를 발견을 했어야 됩니다. 이 붙이는 수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끊는 것은 이제 나가서 이게 실전이기도 한데 좀 쉽게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붙이고 이렇게 끊었을 때 끊으면 이쪽을 나왔을 때 호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도 끊었을 때 이쪽을 치받고 이제 바둑을 더 나가는데 이거 좀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되는데 시점으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수를 발견 못했고요. 끊고 이렇게 외길 수순이 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붙여가서 흔드는 건 좋았고요. 그런데 띄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민당한 순간 여기서부터는 좀 흑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민수가 결정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흑이 지금 바빠요. 끊기면 안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크게 살려주면 또 안 돼요. 여기 있는 것과 이 대마를 동시에 살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수만 아니면 좀 해보만 했었는데 이유면 이렇게 끼워 이어서 이 중앙이 위험해지고 이렇게 두 잔이 이건 여기 때려버려서 이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쪽에 선수지 않습니까? 쉽게 살아버립니다. 실전에는 이쪽에 연결하는 수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승부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이 장면에서 부하기를 다 때려 죽였지만 로웅은 계속 이곳을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뭔가 깨뚜림 당해갖고 뭔가 이거 될까 싶은데 보면 지금 계속 여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여기서 만약에 흙이 그냥 뻗어주면 따내면 이건 살아가죠? 네. 이거는 쉽게 살아갑니다. 한 칸 떼어가지고 흙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데 근데 뭔가 좀 돌이 조금만 오더라도 이 돌을 분명히 몰면서 이쪽으로 쭉 몰면서 분명히 여기 돌이 어딘가에 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지금 김은지 프로가 좀 이렇게 유리한 와중에 좀 방심한 나머지 저런 책략을 조금 강강한 것 때문에 좀 이바둑이 갑자기 뒤집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결과가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김은지 프로 그래도 아직 5,000원 배 다음 연도에도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아쉽습니다. 오늘 결과로 너무 충격받지 않고 빨리 잊고 또 다음 바둑에서 조금 보여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대부침의 묘수 맞아요. 이 수는 진짜 물론 바둑은 졌지만 김문지 선수의 최대 장점을 이 한 수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돌이켜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두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그냥 두라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여기를 왜 이렇게 자꾸 두라고 그러나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장의 수는 없었지만 엄청 맛이 나쁜 자리였다. 이렇게 두어도 뭔가 배구침에 이런 묘수가 있어가지고 백이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렇게 여기 마침 이렇게 돌이 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뚫고 나오는 또 찝찝한 곳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어? 여기를 자꾸 왜 두라고 그러지? 분명히 이게 다 죽은 것 같은데 왜 두라고 그러지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도 뭐 여기 이렇게 당해도 충분히 뭐 견뎌낼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아 김은지 프로 오늘 초중반 굉장히 잘 버텨가면서 또 조우웅이가 또 실수하는 바람에 또 굉장히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고 갔는데 역시나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시간 바둑에는 정말 좀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시간상으로도 조우웅이가 효율기에 몰렸을 때는 우리 김은지 피로가 20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집중력 그 제한시간이 길고 호흡이 긴 대국에서 어떻게 집중력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두어 나가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력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 저희 지금 한 몇 시간 했죠? 5시간 좀 넘게 그렇죠. 한 5시간 방송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또 채팅 많이 쳐주시고 또 우리 진이엘님이 또 간식비 하라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시간 활용이 좀 아쉬웠어요. 지금 이제 그 승부처가 다 지나가고 나서 초일기에 몰렸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승부처 때는 시간 공격 한답시고 이렇게 막 빨리빨리 두어 나갔는데 정말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 대국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쉬고요. 좀 저희 다시 정비 좀 한 다음에 오늘은 오유진대 최정바둑으로 다시 한 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어디 잠깐 쉬다가 좀 이따가 저희 키면은 또 시간 괜찮으시면 한 번씩 찾아주세요. 아무튼 오늘 추억님 아쉽게 됐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꼭 따실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